찬송 지인 님 해주십니까 자 갑니다 발송부터 해야지 아おい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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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미음을 길게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코소리를 울림를 갖고 울려주세요. 호흡을 들이켜서 또 들이키고 그렇죠. 나는 흔들렸지만 우리 회원님은 흔들리지 마시고 길게 쭉 비음을 저기해서 음소리를 해주세요. 다시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고 앙을 세 번만 해보세요. 좋습니다. 다시 좋습니다. 자, 앙을 해보셔야죠. 자, 호흡. 응을 하지 말고 끌어 올려야 돼. 야옹이처럼. 응 소리를 길게 내줘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지요. 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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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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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산물삼진나이 연잔나라들고 시작 산물삼진나이 연잔나라들고 꽃적은 변변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 꽃피었다 춤물 떨쳐 먼 산은 암 큰 산은 주엉중 기암은 청어청 배산이 우러들리 시대는 정산을 돌고 이 골무리 저 골무리 콜콜 여기는 이제 안이 배우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 골무리 쭈르르르 아셔야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시작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 열두 골무리 열 열두 골무리 한 뒤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방우리 벅큼조 방우리 벅큼조 건너 벽풍 속에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아주 광광 마주 세려 마주 세려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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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매로 가잔 말 어디 매로 가잔 말 아마 내로 굿나 아마 내로 굿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요런 경치가 요런 경치가 요런 경치가 요런 경치가 또 있나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굿나 아마도 내로 굿나 요런 경치가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우리나라 한태로 학습쇼 요런 경치가 ieni 방울이 퍽퍽 건너 동풍 속에다 방울이 퍽퍽 건너 동풍 속에다 방울이 퍽퍽퍽 건너 동풍 속에다 아주 퍽퍽 마주 보니까 아주 퍽퍽 마주 아주 퍽퍽 substantial commented 마주 강강 마주 세료 이렇게 시작 마주 강강 마주 세료 그러니까 열한박 열두박에 세료 아홉 열 쉬어주고 세료인데 세료로 해요? 전라도 말로 해주겠어 여기도 한대 한대로 합수쳐 하면 재미없어 우리 전라도 말로 한티로 합수쳐 한티로 합수쳐 한대를 한티 한티로 합수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한대로 합수쳐 이거는 전라도 말 아니야 그래갖고 양국 대부분 김새버로 한티로 합수쳐 이것도 때려도 때려 하지마라 세료 이래야지 재미있어 세료 해야지 맛이 나지 때려 이래놓으면 아마 그거 촌스러워버려 이 소리에서는 세료가 세련된거여 소리에서는 세료 이런 세료 죽일로 이래야지 때려 죽일로 이래 보면 그리고 때려 죽인다고 하면 굉장히 투박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때려 죽인다 근데 세린다고 하면 고놈이 하나 싹 그 때린다는 강한 어감을 비켜나면서 세린다 하면 어딘지 모르게 훨씬 더 약한 느낌이 들어 때린다는 우악스러움 보다는 세려 이러면 훨씬 얇아져 얇아지고 그저 따기한테 맞는 정도로 세려 요거야 때려 이러면 몽둥이로 때리는 느낌 있잖아 부서지는 느낌 때려 세려이면 절대로 뼈에서 뼈는 안 상해 세려면 타박싸만 입을지 몰라도 뼈는 안 상해 때려 하면 뼈 상해 이게 그 느낌을 알아야 돼 때려 하지마라 세려 세려 한태로 앞수쳐 하지마라 한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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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수쳐야 이거는 명실공의 남도민요니까 아무리 표준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군대에 그 아주 그 전라도 말맛이 군대군대에 도처에 약간씩은 남아있다 이 말이여요 표준화가 되어 있어도 그 그것이 그 잔재는 있어야 돼 응 아주 막 다 그냥 경기도임 표준말로 싹 박고 버리면 재미없어 자 갑니다요 아주 광광마주 세려 바주 세려 바주 세려 시작 바주 세려 그렇게 마주 세려 다시 시작 마주세려 열한번 마주세려 마주세려 다시 시작 마주세려 다시 마주세려 근각 마주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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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마주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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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금하다가 팍! 마주세려 이렇게 시작 마주세려 이렇게 시작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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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려 마주 세려 마주 세려 시작 마주 미리부터 준비하지 말고 마주 마주 세려 마주 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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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세려 마주 세려 세려 나 하지 말고 마주 마주 세려 마주 세려 마주 세려 마주 세려 이번이 완전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곡 붙여서 아주 강 강 세려 시작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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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려 내리 마주 front IN 새려 마주 나 아 아 아니 내리 나려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콘 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이골물이 주르르르 저골콜루콜루할 때는 목소리를 좀 축여서 주르르르르 이렇게 시작 이골물이 주르르르 저골콜루콜루 시작 이 골몰이 쭤르르르르 저 골몰이 콸콸 열이 혈뚝 골몰이 한 티로 합수 헛쳐 열이 혈뚝 골몰이 한 티로 합수 헛쳐 전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전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방울이 콩콩쩍 건너 던 풍석에다 방울이 콩콩쩍 건너 던 풍석에다 아주 콩콩 마주 아주 콩콩 마주 세요 아주 콩콩 아주 콩콩 마주 세요 여기에서 아주 콩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콩콩 시작 아주 콩콩 아주 아주 한박자 칸 아주 시작 아주 광 광 광 광 마주 세요 마주 세요 이거요 아주 콩콩 광 광 마주 시작 아주 광 광 마주 세요 완전 잘 하셨어 비록 이것을 갖다가 배속을 늘렸지만 아주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셨어 다시 간다 아주 광 광 마주 세요 세요 시작 아주 광 광 마주 세요 세요 잘 하셨어 다시 시작 아주 광 광 광 마주 세요 완전 잘 하셨어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노래 붙여서 할 거예요 아주 광 광 마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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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광 광 마주 세요 세요 완전 잘하셨어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제 속도로 갈 거예요 마주 광 광 마주 세요 세요 마주 광 광 마주 세요 세요 완전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 속도로 갈 거예요 아주 광 광 만주 세요 시작 아주 광 광 만주 세요 세요 산이 물렁거려 떠나가는다 산이 물렁거려 떠나가는다 산이 물렁거려 떠나가는다 오 어 네 고구마 걸음 공 네 고구마 가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고르나 아마도 내로 고르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이 골무리 주르르르르르 저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주르르르르 저골무리 콜콜 잘하셨어요 이 골무리 주르르륵 저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주르르륵 저골무리 콜콜 그렇죠 이번에 잘하셨어요 열의 열두 골몰이 한 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몰이 한 티로 합수쳐 아이고 잘하시네 천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에다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에다 아주 광광마주 세려 아주 광광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자 한 말넘곱 어디메로 가자 한 말넘곱 아마도 내로쿤아 아마도 내로쿤아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겁나게 잘하신데 어쩜 한번 붙여서 해보실까 아니면은 좀 두어번 더 하실까 두어번 더 하십시오 이 골무리 저 골무리 콜콜 시작 이 골무리 저 골무리 콜콜 열의 혈두골무리 한티로 합수 Yuri a dost x2 Kick 천방저 집방저 월턱저 우부저 전방저 집붕저 월턱저 정구부저 취익방저 월턱저 우부저 Parus 화물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에다 아무리 거금 저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짠 말 어디 메로 가짠 말 아마도 내로 굳나 아마도 내로 굳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굳나 아마도 내로 굳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이 굳이 쭈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굳이 콜콜 이 굳이 쭈르르르르르르 저 굳이 콜콜 열의 열두굳이 한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굳이 한티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조 황우리 벅큼조 건너 병풍 속에다 황우리 벅큼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콩콩콩 마주 세려 아주 콩콩콩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말 하나 동굽 어디 매로 가잔말 아마도 내로 굳나 아마도 내로 굳나 아이고 잘하시네 요런 병치가 또 있나 요런 병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굳나 아마도 내로 굳나 요런 병치가 또 있나 요런 병치가 또 있나 잘하셨어요 선생님 이 콜물이 주르르르 할 때 혀를 주르르르르르 해요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 이렇게 안하고요? 주르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르 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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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르 발음 있잖아요 많이 여져대? 현끝이 천장에 닿아서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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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이 꼴 저 꼴 저 꼴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붙여보십시다 3월 30일부터 산물삼진날 시작 산물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적은 편편 나무 송립나 가지꽃 피어 따춘 몸을 떨쳐 원산은 아맘 큰산은 주엉조 기암은 청폐산이 울어처리 시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쭈르르르르 저골물이 콸콸 열의 열두골물이 한티로 수첩 선방조 지방조 월터조 구부조 방우리 버크 암정 건너던 풍성에다 아주 상관 마주 세려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내로가 잔말 아마도 내로 굴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굴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산물삼진날 또 두 번 같이 같이 하셔야 돼 자꾸 해서 기리나야 세타령 들어가니까 시작 산물삼진날 연장 알아들고 호적은 변변 나무나무 속립나 가지고 피어 따춘 몸을 떨쳐 원산은 아맘 큰산은 주엉조 기암은 층우층 배산이 울어처리 신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골물이 콸콸 열의 열두골물이 한티로 수첩 선방조 지방조 월터조 구조 상우리 벗금저 건너 범풍 속에다 아주 팝팝마듬 셀렁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내로가 잔말 아마도 내로군 나 더러운 겸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군 나 더러운 겸치가 또 있나 자 한 번만 더 하고 저기 뭐야 저를 한 번 빠져보고 우리 회원님들만 한 번 해보면 쓰겄는디 아하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러면은 집에 가서 연습들 해 오셔가고 한 번 저희 다음 주에는 한 번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만 한 번 해볼게 네 우선 이제 여러분 같이 한 번 다 하고 또 같이 다 한 번 더 하고 삼물 시작 삼물삼짓날 연자 나라들고 호접은 변변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주몽을 떨쳐 원산은 하만큰산은 중중기암은 층무층배산이 우러저리시대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골물이 한티로 수원첩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멍컨 저 건너 병풍 속에다 마주 광광마주 세력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린애로 간장말 아마도 멜로 굿나 요런 겸치가 또 있나 아마도 멜로 굿나 돌아가는 겸치가 또 있나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시겠습니다 공수 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